그제 기계장비 폭발 사고가 난 아산의 한 제조공장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. 어제 오후 2시 반쯤 아산 둠포면의 실리콘 파우더 제조공장에서 화재 수습을 위한 철거 작업 중 또다시 불이 나 실리콘 원료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8400만 원의 피해를 낸 뒤 13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. 이 공장에서는 그제 생산시설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근로자 한 명이 얼굴 등의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분진으로 폭발한 것 같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.